주식 농구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구한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증권주가 6.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NH투자증권은 구사명의 우리투자증권, 우리 보통 우투라고 얘기했었죠. 우리투자증권이었고 그전에는 LG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LG증권에서 우리투자증권 됐다가 현재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NH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3월 13일 500억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결정의 상승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산은 보통주 417만여주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결정을 하였다. 이는 지난 2011년 주주가치 재고 및 임직원 성과보상 등을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지 13년 만인 것을 알려졌다. 아울러 보통주 한주당 800원 시가배당률은 6.7%가 되겠고요. 종류주는 한주당 850원 시가배당률은 7.8% 수준이며 현금배당 결산배당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년 만이죠? 2011년이니까 13년 만에 주주가치 확보, 주주가치 전반적으로 주주친화정책을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13년 만에 주주친화정책을 냈다. 그래서 배당 관련된 자사주 매입했다 소각한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게 왜 주주친화적이냐? 보통 제가 주변 지인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 한에, 한 방 안에, 한 방 안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큰 방에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애들한테 빵을 10개 주는 거죠. 야, 빵 먹으라고 빵 10개 줬어요. 그러면 10명한테 빵을 10개 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빵을 1개씩 먹습니다. 그런데 5명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야, 어디 갔다 와라. 빼낸 거예요. 그럼 5명밖에 없잖아요, 방 안에. 5명 방 안에 빵을 똑같이 10개 주면 어떻습니까? 빵을 기존에 1개밖에 못 먹는데 빵을 2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빠져나간 사람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자사주 매입에다 소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빠져나왔다. 주식수가 빠져나왔는데 똑같은 돈을 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 본인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많다. 그래서 EPS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밸류에서는 저평업, 밸류에서는 떨어진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환원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 저항대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차이시는 하시고요. 지지 때 말씀드리면 1차 지지 때 12,000원. 2차 지지 때 11,500원. 3차 지지 때 11,000원. 그 밑에 10,000원과 9,5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등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82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한 달 동안 32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투신도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은 사고 있고 사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 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를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어디냐? 핵심은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 투, 투신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 0.11% 상당히 낮습니다. 좋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주 보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재주가 56.8%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은 좋습니다. 국민연금에서 6.2%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회사인지 아시죠?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요즘에는 금융투자사라고 하죠? 금, 투,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되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위에는 매출액, 두번째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제조업처럼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조 3천억원대에서 1조 3천억원은 아니죠? 천억이 억단이죠? 억단이니까 맞습니다. 1조 3천억원. 1조 3천6백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권은 안 나왔네요. 그리고 올해는 1조 7천억원대 예상됩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천억원대에서 5천2백억원대에서 작년에 7천2백억원대, 올해 8천1백억원대까지 전반점 괜찮습니다. 단기순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천억원대에서 작년에 5천5백억원대, 올해는 5천9백억원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분기, 지난 1분기 때 2천5백억원대, 작년 2분기 때 2천2백억원대, 3분기 때 1천1백억원대, 4분기 때 1천3백억원대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22년도에 4분기에 1천3백억원대비, 작년 1천3백억원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천5백억원대비, 올해는 2천억원대입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천2백억원대비, 올해는 1천9백억원대. 그러니까 실적은 전년등기대비 약간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당에 대한 매력, 주주같이 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실적은 약간씩 작년보다 약간 역성장하기 때문에 차이시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위치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금융사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비율 유보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익률은 4.5% 내년 실적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25년도 실적기준으로 영업익률이 갑자기 좋아졌네요. 4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천원을 팔면 47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영업익률 괜찮네요. EPS 같은 경우는 1,820원, BPS는 2만 3,900원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금융사 같은 경우는 다른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EPS 기준으로 PER를 책정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볼 때 금융사, 금융사는 어디입니까? 은행, 보험, 증권 이 3개 금융사 같은 경우는 EPS로 PER를 재는 게 아니라 BPS로 PBR을 책정한다. 밸류에이션 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2만 3천 9백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만 4천원 밸류에이션 볼게요. 2만 4천원입니다. 오늘 종가 1만 2천 8백 40원 한 겁니다. 대충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2만 4천원 나누기 2로 하면 어떻습니까? 1만 2천원 이런 거죠. 현재 PBR 0.5백 40원이라는 겁니다. PBR은 뭐라고 말하죠? 주주, 청산가치 대비, 자산가치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적정 밸류에서는 PBR 1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배에서 2배라고 보는데 딱 1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 10배 보통 기준을 보잖아요. PER은 PBR 1배로 봅니다. 현재 PBR 0.5배라는 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현재 신고가 구간이지만 PBR 0.5배다. 적정 주가 한 1배보다는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증권사니까 관련된 수수료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유가증권 및 처분이 76.5% 이자 수익이 10.6%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뭘로 돈을 버느냐? 요즘에 어떻습니까? 증권사들 예전에는 키움증권이 어떻습니까? 0.015%를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했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키움증권 따라서 전부 다 0.015%예요. 수수료가. 그리고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농부님들 생각하시기 이상한 거죠. 아니 증권사 직원들은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무슨 돈으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신용미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 이자 수수료가 상당히 셉니다. 그 이자료가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커리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수수료로 증권사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걸로 해서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거는 돈을 주식을 기준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절대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상당히 셉니다. 이자료가 상당히 셉니다. 그 때문에 항상 제가 신용미수를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신용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수수료로 솔직히 증권사는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변동내역은 삼자배정유상제 했던 건 상관 빼고요. 그 다음에 주주배정유상제 마지막 했던 게 201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사항에서는 증권업 관련된 자회사 관련된 투자 그리고 자산유동업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마지막 끝물이 보통 증권사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지금 주식시장이 현재 코스피 신고가 구간이고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계속 신고가 구간이다.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되면 증권사가 거의 마지막 끝물인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23년 대비 올해 12.0% 영업이 증가할 곳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주가는 현재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75.9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3.9이기 때문에 역시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간단하죠. 그리고 선절로 돼 있지만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 11,000원, 2차 재매수 위치 10,0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NH 투자증권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해달라는 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